차값을 올려도 증시가 폭락해도 테슬라는 강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나스닥 주요 종목을 비롯해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도 꿋꿋하게 주가를 방어했다. 현지시간 22일 뉴욕 증시는 다우 2.82%, s&p500 2.77%, 나스닥 2.55%씩 각각 급락하며 충격을 줬다. 특히 나스닥 대장주인 애플이 2.78%,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4.15%, 아마존 2.66%, 마이크로소프트 2.41%, 메타플랫폼 2.11%, 엔비디아 3.31%씩 주저앉는 가운데 테슬라는 0.37%가 빠지는 데 그쳤다. 현지시간 지난 20일 장 마감 후 테슬라는 1분기 매출이 187억 5,600만 달러, 약 23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 103억 8,900만 달러보다 81% 증가했다. 순이익은 33억 1,800만 달러, 약 4조 1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4억 3,800만 달러에 비해 7.5배 늘었다.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은 전기차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데 있다. 매출에서 원가를 제하는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은 55억 3,900만 달러로 전년동기 23억 8,500만 달러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또한 테슬라가 직접 지목한 것처럼 전기차 가격 인상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주력 차종인 모델3와 모델Y 가격을 30% 올린 테슬라는 3월에도 미국과 중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가격을 다시 인상했다. 가격을 올렸지만 1분기 차량 인도량은 31만 48대로 전년동기 18만 4,877대보다 68% 늘었다. 1분기 기준 최다 인도량이다. 모델3와 모델Y 인도량은 29만 5,324대로 전체의 95.3%를 차지하며 주력 차종의 단순화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줬다. 차 값을 올렸는데도 여전한 수요를 공급이 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과 이에 기반한 생산 차질은 향후 변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금 테슬라를 주문하면 내년까지 차량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며 올해 차량 생산은 150만 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93만대에 대비 61% 늘어난 수준이다. 삼성전기, 애플의 반도체 기판 공급, 한국 업체 유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차세대 중앙처리장치 M2 프로세서에 들어갈 반도체 패키지 기판 공급처로 삼성전기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올해 M2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태블릿 PC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일본 입이 된 대만 유니마이크론 등 소수 업체가 주도했던 분야다. 삼성전기가 이 같은 양강 구도를 뚫고 애플 M2 프로세서 주요 공급처로 선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M2 프로세서는 애플이 2020년 선보인 기존 M1 프로세서보다 연산 그래픽 성능, 전력 효율 등이 높다. 삼성전기는 애플 공급을 중심으로 F12GA 사업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베트남 생산법인에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F12GA 생산시설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 21일엔 부산 사업장 F12GA 공장 증축 및 생산 설비 구축에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맥북, 맥북 프로, 아이맥, 아이패드, 맥미니, 맥프로, 맥스튜디오 미국 애플의 차세대 중앙처리 장치 M2 프로세서가 탑재될 주요 제품이다. 삼성전기가 M2 프로세서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게 된 것은 그만큼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업계에선 삼성전기가 M2 프로세서의 F12GA를 공급하면서 애플 신제품 출시 후광 효과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애플은 올해 M2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제품군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2020년 선보인 M1 프로세서는 경쟁사인 인텔 프로세서와 비교했을 때 전략 효율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플 맥시리즈 판매 확대에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꼽힌다. M2 프로세서는 M1 프로세서보다 주요 성능을 진화시킨 것이다. 관련 제품 판매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삼성전기가 지난해 12월부터 F12GA 사업과 관련해 베트남, 부산 등에 총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F12GA를 둘러싼 부품업계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애플이 내놓을 자율주행차 애플카에도 F12GA의 쓰임세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고속정보처리를 구현하려면 F12GA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인 LG 이노텍도 지난 2월 이사회에서 F12GA 생산시설 구축에 4,13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LG 이노텍은 아직 F12GA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 분야 후발주자로 지난해 말 F12GA 대응 조직을 신설했다. LG 이노텍은 2024년 4월까지 관련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추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증설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미래 정말 핑크빛일까? BMW 리비안 수장, 암울한 전망 내놨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확대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핑크빛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 BMW 리비안의 수장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올리버 집세 BMW 최고 경영자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집세 최고 경영자는 최근 새롭게 출시되는 전기차 관련 기술과 활발한 업계 흐름을 봤을 때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전기차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 대부분이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국가는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생산기지가 중국에 있는 데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는 세계 1위 CATL을 필두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전기차 개발뿐 아니라 연료 효율성이 좋은 내연기관 차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수익과 환경을 모두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완전 전동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하고 동급 대비 내연기관 차보다 판매가가 높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집세 최고 경영자는 이전에도 유럽연합의 전기차 정책과 전동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PEU 지펜 위원회는 지난해 2035년부터 유럽 내에서 내연기관 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전후로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볼보와 포드는 2030년 제너럴 모터스는 2035년에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최고 경영자 로버트 스캐린지는 최근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반도체 칩 공급란은 약과라며 배터리 부족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집세 최고 경영자는 한 정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자재 대부분이 유럽이 아닌 제3국에서 조달된다라며 EU의 전기차 기획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최고 경영자 로버트 스캐린지는 최근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반도체 칩 공급란은 약과라며 배터리 부족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스캐린지 최고 경영자는 전세계 모든 배터리 생산량을 합쳐도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배터리의 10%도 안된다라며 배터리 공급망의 90에서 95%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채굴, 가공, 배터리 제작 등 곳곳에서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도체 부족은 에피타이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스캐린지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부품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원자재와 생산량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칩 공급란이 수요와 공급의 작은 불균형에서 시작해 자동차 업체들의 과도한 매입과 재고 쌓기로 문제가 커졌다며 전기차 배터리는 이보다 심각해 향후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표 원자재인 리튬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약 80% 상승했고 전체 가격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던 비중은 2015년 40%에서 80%로 늘어났다. 양극재 원료인 니케 역시 가격이 폭등하자 런던 금속거래소가 거래를 중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리튬 가격이 미쳤다라며 테슬라가 리튬 채굴 가공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테슬라 실적 호전의 최근 주가 급등 미오 샤오펭도 동반 강세 전기자동차 제조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주가가 실적 호전 등으로 뉴욕 증시에서 최근 급등하였다. 미오 샤오펭 등 중국의 전기차 주가도 테슬라 후광 효과 등으로 최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최근 미오와 샤오펭 등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뉴욕 증시가 양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는 기존의 자동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의 상장 폐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중국 전기차 주가는 그동안 큰 타격을 받아왔다. 미오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43% 샤오펭은 51% 이상 하락했다. 최근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가격 인상과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상하이 봉쇄의 영향으로 자동차에 사용하는 반도체 물류와 공급망이 교란되어 현재보다도 반도체 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 최고 경영자들은 최근 공급망 붕괴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을 토로하고 있다. 미오의 공동창업자는 미오가 한 대당 각기 다른 약 1,000개의 반도체가 사용되는데 현재 그 중 10%에 달하는 100개 종류의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약 반도체 생산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 전기차 업체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자동차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당국자, 미국 상장 중국 기업 회계감독권 갈등 해소 가능성 시사 중국 당국자가 알리바바 등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 정부 간 갈등 해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했다.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팡싱하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은 전날 밤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 미중 회계감독 갈등 문제와 관련해 매주 기본적으로 한 차례 화상협의가 진행되는 등 중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추가 언급했다. 팡 부주석은 머지않아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중국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중국 회계법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독권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벌여왔다. 미국 회계감독기구인 pcaob는 자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나라 기업의 외부감사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데 유독 중국만이 국가주권을 앞세워 자국 기업 대상 감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다.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린 루이싱커피의 대규모 회계 조작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더는 예의를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결국 미국은 2020년 말 자국 회계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해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문채법을 도입했다. 중국 정부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알리바바 바이도 징둥 등 200여 개에 달하는 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이 2024년부터 줄줄이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3월부터 미국 정부가 외국회사문채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바이도, 웨이보 등이 포함된 상장 폐지 예비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대상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콩과 중국 본토 증시까지 크게 흔들리자 중국 정부는 체면을 지키면서도 미국 당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서서히 몸을 돌리는 분위기다. 고맙습니다.